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는 1조 9,7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는 반면에 평화대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특히 해마다 반복되던 4.3 예산에 대한 홀대는 이번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 정부 예산은 1조 9,714억 원, 지난해 1조 8,370억 보다 1,300억 원, 7.3% 늘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3.2%를 2배가량 웃돌았습니다. 주요 국비 반영 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757억,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사업 283억, 광령 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있었지만 당초 환경부의 112억 원에서 최종 470억 원으로 제주도가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크게 후퇴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국유지 무상 사용 문제가 해결되며 기대를 모았던 평화대공원 사업의 경우 국비 22억 원을 요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방 이왕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를 결국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는 연안 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사업도 10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비 사업비 900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던 4.3 예산 홀대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는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요청한 119억 원 가운데 절반인 59억 8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립으로 승격된 4.3 트라우마 센터의 경우 전액 국비 운영을 주장하며 28억 7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30% 수준인 8억 5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정부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해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한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평가가 엇갈리며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예산을 얼마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